아 안녕하십니까 아 어김없이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정책자금 bj 빅몬 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 마이크 잘 나오죠 네 마이크 잘 나오고 음 어 오늘도 아침에 일찍 어 그래도 또 누구시지 어 새로운 분 또 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아침 일찍이라 네 뭐 방송 보기 좀 힘드실 분들이 많고 음 그래도 또 저희가 또 유튜브에서 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아 녹음 녹음 음성 음 요즘에는 그 방송이 꼭 보는거 말고 듣는 것도 같이 되더라구요 핸드폰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가지고 예 많이 편해졌어요 날씨가 이제 많이 춥고 아 덥죠 네 추운게 아니고 네 지금 여기는 에어컨이 막 팡팡하게 틀어져 있어 가지고 추워요 네 시원하게 옷을 좀 입고 왔는데 예 정말 시원하네요 아 그래도 또 저녁에 다행히 또 낮에는 엄청 더운데 저녁에는 좀 선선해서 다행입니다 이제 뭐 여름 날씨가 앞으로 100 한 50일 정도 에 지속이 된다고 어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아 저녁에는 좀 선선해서 그나마 다행 예 이제 열대야 만약에 이제 7월 8월 한 8월 쯤 오겠죠 네 7월 중순 이후 아 열대야 오면 아마 에어컨 팡팡 틀어야 되고 에 지금 고리원전 에 30년 동안 가동하고 한 10년 더 쓰려고 했다가 에 대통령 바뀌면서 에 에 바로 멈췄죠 네 그래서 정기 공급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막 그랬는데 에 뭐 별 문제 없다고 에 아마 대체할 수 있는 에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거에요 아마 우리나라가 조금 네 에너지가 솔직히 우리나라 아마 수급률이 2% 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 다 수입이죠 네 그래서 원자력을 안 하면 에너지 공급이 좀 어렵다 누군 네 그래서 그런가 요즘 그 관련 사업 중에서 원자력 관련 해가지고 이렇게 어 관련 사업들도 꽤 많이 보여요 뭐 관심이 그쪽에 있어서 그런가 그런 내용이 좀 보이긴 합니다 아 오늘 방송은 음 세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세가지 어 뭔가 좀 재미있는 것을 하나 좀 찾아보려고 네 찾아봤는데 어 제가 뭐 어차피 정책자금 관련해서 정보를 찾다가 보니까 부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어 생각보다 특이한 에 정부 관련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어 어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국방송통신진흥원 진흥원인가 진흥원에 보니까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방송통신진흥원에 관련된 사이트는 통신사 위주로 있을 줄 알았더니 뭐 특이한게 하나 있더라구요 그 뭐지 똑똑한 유저 사이트가 하나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뭐 통신사 3개 비교해 냈는데 예산 낭비 사이트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런 사이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꼭 관련해서 거기 접속한 사람 숫자를 보니까 예 200명도 안 돼요 예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어 지금까지 들어간 누적 그 아티클 글 하나에 어 접속한 사람 숫자가 200명도 안 되는 그런 터무니없는 예산이 반영된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만약에 보셨다고 하면 민원을 좀 많이 넣어서 그런 사이트는 빨리빨리 폐쇄돼서 없어지고 어 국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 통신요금만 비교해 가지고는 네 그건 의미가 없는 사이트인데 어른들은 참 그 쓸데없는 그런 사이트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뭐 그 관련해서는 뭐 특히 뭐 특허 쪽 관련해서도 사이트가 상당히 많죠 한 40여 개 될걸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중에 실상 많이 활용되는 사이트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통폐합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했긴 했는데 그래도 특이한 사이트가 아직도 남아있더라구요 또 하나 제가 어제 봤던 사이트 중에 특이한 사이트가 어 중경기업 저기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그 연합연합회인가 뭐 그런 사이트가 하나 있더라구요 근데 거기도 중소기업 중경기업 연구회라고 하는 사이트도 또 별도로 또 있더라구요 중소기업 연구회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업마당에서 이제 기업마당을 관리해서 이제 총괄하는 사이트가 이제 총괄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총괄하는 기관이 중소기업 연구회인데 중경기업 연구회도 있더라구요 또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관련 사이트들도 많이 보면 별로 활성화되지 않은 사이트 왜 돈이 없으니까 거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쓸데없는데 예산 낭비하는 사이트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원 신청을 해서 막 타자를 해서 폐쇄하고 네 그런 예산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좀 바뀌면 좋겠고 또 하나 재미있게 봤던 사이트 하나가 그 국고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이 나라 도움이라고 해서 어 약 60조원 정도 되는 국고보조금 관련 사이트가 지금 통폐합돼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됐어요 2015년인가 그때 만들어진 것 같아 보니까 또 문재인 정부가 좀 잘하고 있는게 또 이전부터 물론 추진을 해왔겠지만 지금 통합형 해서 지금 ntis 같은 경우 이제 과제 총괄해서 하는 사이트도 있지만 그거를 총괄적으로 이제 예산 배분해 주는 사이트가 또 별도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파고파고 알면 알수록 참 재미있는 사이트가 상당히 예 재미있는 음 운영 운영 사이트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자 그러면 오늘 아 같이 좀 볼 내용 세가지 에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합시다 에 먼저 항상 시작은 에 정실미 카페를 보도록 합시다 에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네 어 이제 시간이 없어요 아 지금 촉박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에 제 12회 기업 r&d 아 12회 이거 아니구나 에 그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교육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요거 지원하려면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에 그래서 r&d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에 빨리빨리 에 에 02572 에 8520 으로 전화해서 에 r&d 에 지도사 아 양성교육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처럼 네 참여하시면 어 어 세상이 조금 더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냥 관심만 갖고 그냥 있겠지 라고 하지 마시고 에 물론 교육하는 데가 또 여러 군데 있긴 해요 그러나 아 단계 코스로 이 시야를 넓히는 데 있어서 에 한국기술개발협회 에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교육 만큼 에 괜찮은 교육 없습니다 네 물론 비용적인 면으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에 그 비용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에 지식을 안겨 드리니까 에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문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 첫번째 에 오늘 볼 내용이 에 청와대에 관련해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좀 이런 것도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맨날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를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조금 리뉴얼 돼 가지고 통화 통합이 됐어요 한 3개 지금 분할되어 있던 사이트를 통합해서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가 별도로 만들어졌는데 어 별도가 아니라 통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상기평 상기원도 마찬가지 상기평은 아니고 상기원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지금 분할해서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 관리 시스템을 지금 통폐합 하고 있고 고건 또 지난번에 제가 또 방송에 말씀드렸고 어 이 청와대 사이트를 한번 검색을 네 우연치 않게 하게 됐어요 맨날 대한민국 정보는 봤는데 아이고 대통령 얼굴 나오시네 어 그래서 봤는데 이런게 있더라구요 청와대 관람에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구요 생각보다 오 청와대도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는 걸 또 별도로 이렇게 하는게 저는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미국 대통령이 있는 어 그 관저만 어 관저가 이렇게 좀 구경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에 대통령이 있는 진무실 청와대를 이렇게 관람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관람 안내를 좀 같이 볼게요 청와대 검색은 네이버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청와대라고 해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대통령 저 집이시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얼굴이 딱 전면에 나오구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청와대 관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 특이하게 이 사이트 주소도 특이해요 www1.president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매주 화요일 금요일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이렇게 해서 이제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 요 관람 인원이 개인 같은 경우는 10명 이하 단체는 11명에서 200명 이하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요사항들은 뭐 그렇게 많이 준비할 건 없어요 보니까 거꾸로 신청을 하면 이 청와대 이건 이제 운영을 누가 하겠죠 이 운영 쪽에서 전화를 줘서 재확인을 하고 에 당연히 뭐를 하겠어요 신분조회 하겠죠 신분조회 해가지고 국민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확인해서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재밌는 것 같아요 관람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고 에 안전 점검을 한 30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검색하겠죠 삐삐삐삐 이런 것도 하고 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공항 검색하는 것처럼 보딩 체크하는 것처럼 아마 에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람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뭐 넓거나 뭐 엄청 뭐 멀거나 그런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제한적으로 관람을 할 수 있겠죠 뭐 다 볼 수 있는게 아니라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요거 한번 신청해서 어 관람 한번 하러 가는 것도 에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집무실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안까지는 못 볼 거에요 근데 나중에 한번 보면 또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기한은 6개월 전부터 최소 20일 전까지 근데 이게 나와 있어요 날짜가 보니까 신청할 때 관람 신청 바로 가기 누르시면 여기 순서대로 하는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직 신청은 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볼 순 없는데 요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같이 한번 봤으면 해서 에 창업에 가려면 한 달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잘 돼 있어요 일단 일단 잘 돼 있어 역시 다른 사이트도 참 잘 안 돼 있는데 이 사이트 참 잘 돼 있어요 어 이렇게 보면 회색 칸은 이미 벌써 신청을 한 거에요 그래서 8월 달까지는 이미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래서 에 보면 에 신청 마감 휴관도 있고 9월 달 요기도 8월 1일은 신청 가능 돼 있네 에 9월 달에 이제 신청이 에 그래서 요즘 이제 조만간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여름방학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이거 신청해서 한번 애들하고 같이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나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 쯤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방학 기간이라 7 8월은 이미 벌써 그것도 시기가 또 벌써 이미 두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9월 달 쯤에 방학 끝나고 새 학기 계약할 때 한번 관람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주중에 이렇게 관람 신청이 되어 있는데 아 겨울방학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도 만약에 될 수 있다 그러면 관람하는 것도 괜찮고 요즘엔 또 학교에서 애들 그 뭐라 그러지 뭐 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그 뭐라고 뭐라 그러지 이렇게 현장 경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아이들을 하루 정도 이렇게 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애들하고 함께 주중에 이제 당연히 부모님은 좀 이제 휴가를 내셔야겠죠 네 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름 휴가만 내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뭐 피서를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이런 재미있는 경험들을 좀 같이 해보시면 나름 또 추억이 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관람비는 공짜입니다 공짜 네 관람비는 없어요 그냥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되고 에 그러면 이제 보실 수 있게 돼 있고 이렇게 보면 휴대폰 번호로 인증이 되어 있고 비밀번호 이메일로 해서 에 당연히 개인정보 이렇게 수집을 해서 에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겠죠 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 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저도 한번 네 나중에 신청을 한번 해서 한번 발람 관람을 한번 해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어요 음 청와대 사이트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둘러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추천사업 경기도기술개발사업입니다 경기도기술개발사업 네 2차요 2차 1차 2차로 나눠서 지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전담기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어 여기 좀 요건이 경기도로 조금 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 일단 지자체 사업 중에서는 그래도 서울 다음으로 괜찮으니까 요 사업에 해당이 되시는 기업 분들이 있으시면 계획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순서는 뭐 그닥 지원 프로세스 이렇게 순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냥 에 사업 공고가 나오면 사업 신청을 하시고 에 협약 체결하고 선정되면 에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하고 협약 체결하고 어 이렇게 됩니다 어 이 지자체 사업은 도대체 어디서 관리 시스템이 있을까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네 이건 또 준비를 못했네요 어 일단 에 요 사업비 부분에서는 예 1억 5천 이게 조금 비율이 좀 낮아요 60% 이내에요 지원비율 지원금이 60% 이내고 글로벌 유망가제는 2년인데 에 금액이 조금 높아요 연간 2억원 네 그래서 괜찮죠 창업성장만큼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요 특히 이제 요 우선 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컨설팅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고향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에 있는 북부지역 경기도 북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에 일단 우선 순위로 에 우선 선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특이 특이한 것들은 이제 이 최근 들어서 물어보신 분들이 이제 이 지자체 사업 진행하면 이 중복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에 이건 하나만 하나만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워낙 이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고 기업들을 많이 뽑거나 많이 선정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는 뭐 차이가 없어요 중소 중견기업은 기본적으로 현금 10% 이상 그리고 에 총 에 민간 부담금은 40% 이상으로 되어 있구요 1억 5천에 대한 1억 5천에 대한 어 총 사업비는 에 1억 5천 만약에 최대로 신청을 하시면 2억 5천이 됩니다 2억 5천이니까 에 중소 중견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민간 부담금은 에 얼마가 됩니까 1억이 되겠죠 1억 1억 중에서 에 총 사업비의 10% 니까 2천 5백만원을 현금 부담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7천 5백만원 7천 5백만원은 현물부담 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어 예시로 1억 자리로 이렇게 도 지원금이 1억 일때는 총 사업비가 1억 6천 6백 6만 7천 원 이렇게 되어 있구요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 산정 방식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계상을 할 수 있게끔 참 많이 친절해 졌어요 예전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예시도 많이 보여주고 에 그 다음 이제 요건을 좀 봐야겠죠 요건 요건이 주간기간 이제 대부분 다 주간기간 이시겠죠 기업분들은 주간기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소재 경기도 소재가 중요합니다 경기도 소재 1과 2를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주 사무소 사업주 사업장이 주 있어야 되거나 또는 등록 공장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등록 공장 그래서 공장 등록증 으로 아마 증빙을 하는 것 같은데 예 등록 공장이 있거나 그리고 연구소가 꼭 경기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 연구전담부서도 된다 그리고 어 대학 및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소재 경기도 소재이면 되고 참여 기간으로 반드시 실시 기업이 참여하면 이게 약간 산악 관련해 가지고 되어 있어 연계가 되어 있나봐요 산악 관련해서 그리고 참여 기간은 뭐 경기도 내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경기도 내 주 사무소가 있거나 등록 공장이 있거나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거나 연구전담부서 중 하나만 있으면 참여 기간으로 되고 당연히 대학 및 연구기관도 경기도 소재만 되시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은 위탁기관은 영리기관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서비스 업자로 신고한 기업이 해야 되고 비영리 기관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 기업도 다 됩니다 그래서 해외 연구기관도 된다는 거 요즘에는 또 그 투자하고 수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일반 소규모 기업이라도 소기업이라도 해외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어 관련 지원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최근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캐나다 한 캐나다 한케 예 한국 가구 캐나다 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 지원해 주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 기업 규모는 크게 따지지 않고 3년 미만 기업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그쪽 그 기업하고 협업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겠죠 어 그런데 나쁘지 않죠 예 있으면 좋죠 자 등록 공장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등록 공장에 대한 것은 산업직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등록 공장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아마 준비를 하시면 어 꼭 사업주 사업장이 꼭 경기도에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당연히 연구소와 에 연구전담부서는 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에 발행된 에 인정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필 필입니다 필 필 가끔씩 좀 한자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런 것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에 아직도 그 참 옛날 분들은 이 한자에 대해서 그게 많이 그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차피 우리나라 글자 아니잖아요 한자 한자는 중국 글자다 중국 글자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 님이 예 한글을 만들어 주셨는데 한글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어려워요 한 한번 네 물론 한문도 나름 의미가 있는 글자예요 네 우리가 계속 같이 썼기 때문에 글로벌 유망과제 하고 두가지로 나누어서 에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글로벌 유망과제든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이게 글로벌 유망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매출액이 매출액이 좀 있어야 되고 수출 실적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 만드는 것은 한국무역협협회 이런 쪽에서 이제 발급한 수출 실적 증명원이 있고 또는 간접 수출은 은행에서 은행에서 이제 구매확인서 부분을 이렇게 또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 되겠죠 고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 외환거래 통장을 좀 네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에 거의 뭐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출 실적 증명원 한국무역협협회에서 이제 발급받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그리고 수출을 또 다 직접적으로 하는 분들 보다는 아무래도 소기업은 간접적으로 에이전트나 또는 뭐 중간 유통 판매사를 통해서 이렇게 수출을 하기 때문에 간접 수출 증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가시는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참여기업 위탁기업 똑같고 다음과 같이 북부지역은 기업 3억 할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당연히 북부지역 내 주간 기간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느끼는게 뭐냐면 이제 지역적으로 이런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그런 사이트도 있었어요 진짜 협업 사이트도 있었어요 하다못해 협업 시스템인가 뭐 그런 사이트도 있더라구요 기업들의 협업을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사이트 점점에 지금 스마트해지는 세상이 에 되면 될수록 협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 자기들이 하면 에 그건 좀 네 이건 좀 지금 세상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전문 분야가 있으면 전문 분야 하면서 에 서로 이렇게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네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수출 관련 또 해외 지원 사업 이런거 관련해 가지고 에 그쪽 나라 그러니까 외국이죠 해외에 있는 나라에서 이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나 하는 분들이나 또는 그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에 국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협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아 이게 좀 준비가 되고 이렇게 서로 협업이 양해가 되고 서로 이렇게 에 mou가 체결되고 서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기가 아 좀 어렵더라구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만나서 뭔가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되고 이렇게 확인이 돼야 좀 진행하는 부분이 에 이건 뭐 근데 뭐 꼭 우리나라만 한정된 건 아니지만 해외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에 이 서로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워 하는 것 같아요 어렵고 실제로도 또 어렵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에 향후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야 될 부분이고 이 4차 산업혁명은 결국 에 제조업과 ict 가 이게 융합이 되려면 제조업 하는 기업이 ict 도 하고 ict 기업이 제조업도 하고 이래 가지고는 낭비에 낭비 ict 하는 기업하고 예 그래서 좀 연구소 같은 경우도 조금 공동연구소 이런 것들이 조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차피 비율 계상은 똑같으니까 뭐 제조업 하는 기업하고 영구 ict 하는 기업하고 해서 서로 협업을 할 때 그만큼에 대한 인건비 비중을 중복해서 조금 할 수 있게끔 좀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지면 어 기업들도 부담감이 덜 할 것이고 또 연구원들도 그만큼 음 인정을 또 인정 인정이라기보다는 좀 보상 이런 체계도 조금 더 양쪽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별도의 연구소 부분을 에 할 수 있는 뭐 사업 별도 특화 사업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연구소를 똑같이 oem 방식처럼 외주생 외주 용역 계약서 처럼 고 연구소와 협업을 할 수 있게 공공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도 또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반 기업들은 그렇게 하기가 조금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것 같고 소속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소속 때문에 어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연구소도 운영하기가 부담이 덜 하고 그래서 활용도 더 되고 어 연구원들 비율도 참여율도 되게 많아요 높아지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도 더 많아질 거고 어 그렇게 좀 됐으면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에 이 사업은 신청 기간이 인터넷과 에 신청 서류 제출을 오프라인으로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이제 7월 7월 24일 에 월요일 18시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 평일 접수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접수 불가 네 별걸 다 친절하게 써놨네요 네 요런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고 경기도 r&d 관리 시스템에 회원가입 해야 되는데 아 pms로 들어가는구나 이게 상기원으로 들어가네 pms 사이트 안에 있는 gbsa 라고 별도로 또 이제 이게 연계된 사이트가 있나 봅니다 pms가 원래 상기원 적인데 어 상기원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ntv 하는 담당자 그 지난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그 하반기 r&d 지원 사업 지원 시책 설명에 갔었을 때 오 박주영 그 주무관인가 6년 차 7년 차 정도 되는 지금 담당자가 컨소시엄 관련 ntv 관련 이런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어 그 기술 거래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중간에 이런 조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그런 조율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 사업 계획서 및 재반 서류에 마찬가지이고 우편 접수처는 경기도 수원시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또 북부 지역은 배려를 또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 잘 챙겨 가지고 원본 잘 챙겨서 예 법인 등기분고 원본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아예 이런 부분 또 확인해야 되고 오 특이하게 인정서 사본 같은 경우에는 2017년 7월 1일날 발급분 제출을 해야 되네요 이렇게 요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원본 부분 어 뭐 별도의 지원 제외 사항은 네 이미 벌써 이제 사업을 예 수행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예 뭐 특별히 네 뭐 다 똑같죠 뭐 이거는 뭐 특별히 네 특별히 뭐 이 기타 사항은 없는 것 같고 뭐 마찬가지로 기술료 납부 사항이 있구요 어 사전 적격 심사로 먼저 서류 검토를 하고 현장조사 그 다음 발표평가 이렇게 기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제 중복성 제재사항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과제 중복 꼭 확인하시고 아직 중복 확인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좀 보시고 어 현장조사는 말 그대로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 능력 요런 부분 네 되어 있고 가산점 되는 내용 나오고 어 발표평가는 다음과 같이 아예 이렇게 픽스를 해놨네요 이렇게 뭐를 한다 기업 기술성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 네 사업성 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걸 요점을 맞춰서 이렇게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에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에 설명회도 합니다 7월 초에 에 남부 설명회와 북부 설명회 이렇게 해서 네 두번 이렇게 되는데 판교와 고향에서 하네요 북부 설명회는 고향에서 하지 말고 저기 북부 쪽은 남양주 쪽에서 하는 게 더 좋은데 너무 먼데 고향은 네 배려가 조금 없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주의사항 볼 만한 건 없고 담당 관리 여기 연락처가 있으니까 마구마구 전화를 해서 여기도 써 있네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 어려우니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회담 그러면 원본 서류도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우리가 먼저 개발 사업 시행 공고 내용은 중복해서 특별히 더 여기서는 볼 게 없네요 어 그러네요 또 볼 게 없고 아 공고문은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한번 보고 갑시다 일단 먼저 어 일단 먼저 그 뭐야 기업 주도형 기업 주도형 사업계획서 기본적으로 첫 페이지는 다 똑같죠 네 이런 과제명 쓰고 관리자 사업비 개발 유형 요런 거든 네 그리고 뭐 관련 안내 사항들 어 상당히 많아서 이거 다 못 보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첫 페이지는 항상 요약서 쓰는 거죠 요약서 기술개발 요약서 이게 이제 어 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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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안에서 하고 있는 고 사업계획서는 5페이지 이내로 쓰는 네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2페이지로 쓰라고 하는 요 빨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똑같애 뭐 처음엔 기술개발 계획서는 배경과 필요성 네 필요성 쓰라고 그 다음 연구 목표는 최종 목표 최종 목표를 개조식으로 작성 개조식 야 개조식 개조식 네 조식인 조식인데 개조식입니다 개조식으로 쓰라는 거 개조식이 뭐야 예 계단식으로 쓰라는 거죠 개단식 예 이거 마찬가지로 연구방법도 개조식으로 예 이거를 어떻게 써야되나 글로 써야되나 표로 써야되나 그림으로 써야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아예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확하게 란다 예 이렇게 픽스를 해 놓으면 쓰기가 좋겠죠 그 다음 개념도 개념도는 제품 프로세스 완제품 도면 또는 사진 네 도식화해서 표현 프로세스를 쓸 때 요런 도식화 그림을 만드는 거는 네 요 그 여긴 어차피 도잖아요 도 도는 어디에 소속되요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쓰고 있는 도식화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제품 프로세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쓰면 그 사람들이 보기 좋겠죠 그거를 좀 참고해 쓰고 개발 결과물의 활용처 해가지고 이것도 아예 예시까지 이렇게 나와있네요 사용 용도 이렇게 표에 그대로 담아서 쓰고 간단하게 요 위에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써주면 더 좋겠죠 어떻게 이제 판매 예상처를 했는지 그 근거사항들 요 밑에다가 좀 달아주면 좋고요 네 맞아요 그 표 같은 거 작성하거나 또는 예상 계획 이런 거 할 때 밑에다가 근거처를 좀 잘 찾아서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 그 기대효과에도 보면 이제 아예 대놓고 썼네 기대효과 이것이 이거 없어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기술적 성과 해가지고는 당연히 특허 실형 시간 논문 발표 실적 요런 부분 어 향후 이제 조금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우리나라 대표님들도 이제 뭐 연구소장들은 당연한 당연하고 논문도 좀 이제 많이 써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려운 거 같아요 꼭 국산화율 기술 수준 네 여기는 사양 비교 등을 위혈성 이렇게 해서 규격성능 경우도 이게 성능지표에 대한 비교를 조금 네 해놓으면 굉장히 보기가 좋겠죠 다음 사업성과 예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도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사업성과는 뭐 이걸 안 벗어나요 뭐 수출 고용 요 두 가지는 뭐 기본으로 무조건 사업성 사업적 성과에 돼야 된다는 부분 아 여기 중요한 사항이 있네요 그림 및 표 삽입 불과 기대효과에는 그림 및 표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고거 주의사항 확인하시고 아 대상 제품 대상 기술의 필요성 및 개발 개요 아 요 부분 요거는 에 작성 요령 이런거 삭제 당연한 내용이고 어 기술적 경제 산업적 중요성 필요성 등을 에 구체적으로 서술 되어 있네요 서술 그래서 요약한 내용 하나 쓰고 밑에다가 에 그 다음 서술형으로 쓰는데 뭐 요거는 뭐 표로 이렇게 좀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에 그 다음 개발 유형에 대한 부분 쭉 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요런 내용 나와 있는데 이게 문구로 좀 써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디를 문구로 써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개념도 사진 등을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꼭 요거를 보고 써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보기 좋게 단계별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 다른 거랑 똑같죠 네 기술 수준에 관련된 내용 해서 퍼센트 요런 부분 작성하시면 되고 에 그 다음 특허에 대한 현황 파악 현황 사항들 그 다음 회피 전략 회피 전략도 좀 하셔야 되고 요런 부분 그리고 목표 내용 주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라 뭐 별 특별히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지표 성능 지표가 조금 바뀌었어요 전에 쓰던 거 하고 조금 바뀌어서 기관을 쓰는 거 하고 밑에 평가 방법에 대한 게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평가 기관에서 평가 기준을 무엇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평가하겠다 요런 내용들 어 실효수 실효정의 평가 환경 등을 상세하게 기술 그래서 시스템식이 있고 시편식이 있으니까 그걸 좀 네 시편 제조하고 시스템 1식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식이 보니까 한 80까지 있더라구요 그것도 참 특이하게 봤어요 네 이게 자꾸자꾸 보면 새로운 게 보이는 거 같아요 다음과 같이 사업생 중 네 사업생 중 이게 어 분할해서 여기 들어가는 이런 그림들을 어 기존 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조금 도입해서 하는 게 좋고 어 추진 일정을 요렇게 네 계단 식으로 요렇게 하면 되고 네 여기다가는 공동 주관 요런 식으로 쓰라고 되어 있네요 네 수행 기간 네 다음과 같이 어 뭐 특별히 더 그 다음에 본래형은 네 거의 없고 이제 스와트 분석은 네 중앙 부처 이런 데서는 이제 많이 안 쓰는데 이제 여기는 쓰나봐요 네 RSW OT 라 그래서 스와트 분석은 예 안 썼는데 요즘에는 쓰네요 다시 여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네 참 애매하죠 예 스와트 분석이 약점하고 위협적인 부분 요런 부분을 쓰기가 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네 좋은 걸 자꾸 보기 보다는 좀 안 좋은 걸 보려고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화 목표에 대해서도 근거에 대한 부분을 쓰라는 내용이 예 요렇게 되어 있고 오 요건 대박인데 당해 년도 목표 산출식 어 규모 점유율 가격 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되어 있네요 예 인증기관 명칭 쓰면 되고 사업화 계획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나머지는 네 기본적인 현황 파악 내용들 쭉 해서 다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어 뭐 특별히 차이점 차이점이 뭐가 있나 한번 글로벌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글로벌 유망 과제 전용 네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글로벌 유망 과제 기업 주도 과제는 차이점이 기본 페이지는 똑같은 것 같고 음 요약서도 똑같고 필요성도 뭐 다른 내용은 없네요 뭐 차이지 왜 이걸 두 개로 나눠 놨지 음 아 요 1차 낸도 2차 낸도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늘어났구나 그리고 뭐 또 특이한 내용 다른 내용이 뭐야 평가 지표 두 개나 있어 아 1차 낸도 2차 낸도 음 일정 부분 똑같고 예 똑같고 네 뭐 다른 차이점이 글로벌 유망 과제 하고의 차이점이 크게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2년차 과제 1년차 과제 고 차이 정도 네 그게 다네요 뭐야 어 그래도 분할해서 예 적용되게 맞게끔 사업계획서 별도로 또 추가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건 좋네요 네 1차 낸도 2차 낸도 나와 있고 네 음 그러네요 특별히 더 차이점이 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예 요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참여기관 참여기관 같은 경우 참여에서 확인서 해서 이렇게 직인 찍고 예 다음과 같이 날인을 꼭 인감으로 네 도장으로 날인 아직도 이런 세상이에요 아직도 네 그냥 이런건 온라인으로 다 공인인증을 하든 뭐 그런 방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예 도장 날인을 해야 되는 구세대적인 네 예 그래서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을 한번 돌아 봤구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항상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이죠 마지막 자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에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 요겁니다 아 저희 카페 정실미 카페에 보시면은 잘 안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 재밌는게 하나 또 에 하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에 유료 회원 에 정회원 분들만 협회 정회원 또는 에 정실미 카페에 프리미엄 회원들만 보실 수 있어요 정책자금 맞춤 상담 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정책자금 맞춤 상담 코너 요 맞춤 상담 코너에 보시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쭉 해서 정책자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문의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요중에 하나 몇 개를 좀 같이 좀 한번 보려고 제가 오늘은 요거를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예 여유롭게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 회사는 올해 2014년 8월에 법인 등록을 마친 회사입니다 2014년 8월 15 16 17 이제 3년차 3년차 기업이네요 연차로 보면 4년차인데 금형 제조 아 뿌리기업이네요 금형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매출이 발생이 없다 2014년에 했는데 발생이 없다 그렇죠 이 글을 작성할 때가 9월 달이니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당연히 매출이 있으면 이상하지 이미 다 짜고 치는 거죠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희망적이지 않다 자본도 없고 담보 또한 없다 지원센터에서는 기계설비 구입자금하고 공장 매입자금을 상담했는데 기계값은 30에서 50% 공장 매입은 감정가의 70% 정도 가능하다 나머지 차익은 기업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자금 여력이 없다 그래서 금액을 챙기기 힘든 실정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다른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심보라는 것 기보 아님 운영자금의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시설 설비를 할 수 있는 자금도 없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중고기계를 그냥 캐피탈로 끊죠 네 중고기계를 네 싸게 그냥 끊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 내용도 같이 한번 봅시다 정책자금은 반드시 천자 즉 융자 지원금은 담보가 있어야 되고 또는 부동산 보증서 같은 후자 출연금이죠 정부 출연금은 기술 아이템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금형제조업체만은 특별자금은 없다 그러나 중기청의 제품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이건 이제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으로 바뀌었죠 통폐업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기업서비스 연구개발사업이랑 합쳐졌어요 그 다음 구매조건부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은 혁신형기업기술개발사업하고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양분되어 있고 세부과제가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요부분 상기평 요거 좀 장비가 몇개 분야로 특화되어 있는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공장매입 관련해선 경공매 자금이 있고 부지매입은 안되지만 공장건물은 경매잔액 경매잔금잔액은 중진공으로 융자가 됩니다 7년 미만기업은 창업초기기업이니까 그 다음에 창업초기자금 그 다음 7년이상은 신성장기반 자금여력이 남아있는건 지역본부에 당연히 문의를 해야되고 그래서 자금 문의를 해서 언제까지 받아오는건지 요걸 확인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회사에서 한 10년 이상 금영 또 뿌리기업 관련해가지고 관련 뿌리기술이죠 결국 뿌리기술 관련해서 하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분은 거래처나 뭐 어떤 기반 같은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냥 창업을 하셨나 봅니다 음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미리 먼저 좀 이런 상담을 받고 그리고 되게 또 웃기긴 한데 아무튼 상담을 받고 좀 알아보시고 이렇게 좀 창업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뿌리기술 관련해가지고 또 특허도 필요하고 또 연구소도 어쩔 수 없이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받기가 기술력이라는 증빙이 대표님 혼자만으로 가지고는 운전자금은 가능할거에요 아마 10년 이상 되시면 신용담보보충 해가지고 근데 신용보증에서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이 또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신용등급도 좀 챙기시고 고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좀 짜시고 거래처도 좀 미리 확보를 좀 해서 진행하셨으면 어땠을까 동시에 진행을 하셨었어야 되는거죠 고런 내용 이거 하나 보구요 하나 더 하나 더 봅시다 재밌네 제가 재밌네 최근 버전 최근 버전 옛날 최근인데 옛날이네 좀 2015년 꺼네 다음과 같이 아 교육받은 사업가획사 작성요령을 바통으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세부적인 내용들이라 조금 하기가 좀 어렵네 참여율 수정 신규인력 100% 소요맹세 규격난 기재 품목비 300만원 이하 재료비 품목맹수정 국외출장비는 해외 세미나로 참여 그리고 간접비는 삭제 다음과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부분은 고경력자 네 이때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그러네요 이게 되게 재밌네요 SM테크에 하면 질문이 나와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온라인 평가 다음과 같이 어렵다 65.9점이라 그래서 조금 선정되기 어렵다 뭐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아 이건 볼만한게 별로 없네 이거는 너무 세세하게 글어가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 요거 좋다 예비창업자 예 어 대전 충남 충청 지역을 연고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바람직해요 창업 준비할 때 이렇게 많이 많이 물어보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직장인과 사업자를 병행해도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가요 네 주로 이런 계획을 많이 쓰죠 네 배우자를 대표로 해가지고 예 특허 출연 아 출원 임대할 여력도 없다 에 참 사업장 없으면 네 자금지원 어려워요 자금지원 어렵다고 봐야지 어 OEM으로 하고 디자인은 외주제작하고 청년 창업자 정보도 조금 아 아 어렵다 예 이거는 좀 어렵다 예 특허 출원 그렇죠 예 이거는 좀 예 이분은 아직 더 예 이분 창업하셨으나 모르겠네 네 아 이 좀 자세히 좀 볼라 그랬더니 네 별 도움이 안되네 이거 생각보다 예 일단 문의는 좋은거 같아요 문의하셔가지고 하는거 예 아 요거 많이 궁금해하시는게 요 융자 요거 한번 봅시다 현재 수산물도 소매하고 있으며 면세사업자 현재는 2014년이죠 지금은 2017년 이제 3년쯤 지났네요 제조에 의한 소득이 아닌 면세에 대한 소득이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아 그렇구나 일반 과세나 법인으로 전환해서 매출 향상시킨 다음에 하자 특허안건 있고 향후 팔로 또 그러네요 제조업은 전업률 30%가 이상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렵다 자금지원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그죠 수산물 관련 쪽으로 해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런 기금이나 농수산물 식품 유통공사 AT 에서 좀 융자지원금 부분을 조금 준비하셔서 네 요렇게 하셔야 되고 별도로 항상 식품이니까 식품은 농림순환식품 기술기획평가원 고부가치 식품개발사업 네 요 부분 필수로 챙겨보셔야 되고 어 중기청 R&D 지원사업은 뭐 열과잠 너무 많으니까 네 고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하시면 되고 어 역시 여기도 나와있지만 특허출원과 연구조직 네 요런 인원 부분 구성 그래서 수산물 도소매잖아요 도소매이기 때문에 아마 재무제표상 만약에 이분이 법인으로 하셨다면 에 도매 매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도매나 소매 매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제조업을 하려고 하면 이미 자금제원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럼 음 좀 더 어 구체적으로 하긴 근데 원래 기업 현황 기업 아 그런 말을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들었어요 다시 한번 새록새록 새로운 마음이 들더라구요 뭐냐면 기업은 살아 움직인다 기업은 살아 움직인다 즉 살아 움직이는 것은 어때야 돼요 예 살아 움직이는 거는 말 그대로 예 살아있다라는 걸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이라고 예 그런 얘기를 또 최근에 들었습니다 예 생물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돼요 문제가 그죠 예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으면 예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 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 네 마지막에 조금 네 터무니없는 소리 조금 했네요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청와대 관람하는 내용 신청하시면 되구요 두번째 경기도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장책자금 실문도우미 카페에 장책자금 맞춤 상담 하실 수 있다는 거 어 어 옆에 이 그 정책자금 실문도우미 카페에 가입하시는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이 네 비용이 많이 들거나 하진 않아요 네 여기저기에서 많이 네 헤매지 마시고 카페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셔 가지고 문의하시면 알짜배기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네 멀리서 찾지 마시고 네 대한민국에서 명질상부 뭐 차타가 고민하고 있는 정책자금 실문도우미 카페를 활용하시면 비용 대비 효과가 비용 대비 효율이 높아지실 겁니다 네 어 제가 이 카페에 처음에 가입할 때 시점이 한 14000여명 정도 됐을 텐데 지금 17000여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가입을 네 하신 거죠 1년동안 네 수만명이 가입을 했어요 점점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어 뭐든지 어 제조업체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 단위를 한 만개 정도 생각하잖아요 물론 아무리 스마트한 시대라고 해도 어 만 명 정도가 에 구매를 해준다 그러면 뭐 만 명이 만원짜리를 구입하면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정보에 알짜배기 정보를 건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주 아 그리고 제가 다음주에 마지막 방송을 합니다 네 어느덧 제가 방송을 시작한지 한 1년이 됐어요 물론 이건 다음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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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